와우 이렇게 또 이쁠 수가 있을까요? 네 오마이걸 모셨습니다 오마이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오마이걸 자 오마이걸 한 분씩 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사랑동의 막내 아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대 리더 보컬 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애들 빈과 비타민 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공식 애교쟁이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러블리 보컬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흑래퍼 미미입니다 네 오마이걸 저는 dsa 장벽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평균 연령이 21살이라고 들었어요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? 18살입니다 18이에요? 네 사실 어딜 가든 막내가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반대로 막내 온 탑이란 얘기도 있어요 좀 어떠세요 팀 내에서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언니도 잘 챙기는 타입인가요 어때요? 되게 말도 되게 잘 듣고 아린이가 되게 열심히 해요 항상 항상 예쁨을 독차게 하고 있죠 저희 막내 아린이가 네 그렇죠 모든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네 너무 예뻐요 막내 아린씨는 언니 중에서 가장 잘 챙겨주는 언니 누구예요? 유아 언니? 유아 언니 미미 미미 아 그러면 공식 sns에 오마이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마이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가요계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마이걸이 가장 좋아하는 블록버스터급 남자 아이돌 선배는 누구예요? 아 블록베 선배님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지호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선배님들 파이팅 아니 뭐 절대 뒤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죠?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마이걸의 다음 곡 한 곡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?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B1A 버진영 선배님께서 저에게 작곡해주신 한발짝 두발짝이라는 곡입니다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많은 환호성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오마이걸의 한발짝 두발짝 박수 감성을 부탁드립니다 chlag